네, 아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우리 팬데믹을 맞이해서 세 번째 맞이하는 봄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는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갈 무렵에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에게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말씀 나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spiritually transformed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renewed 새로워지는 거예요 and set apart for it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set apart for his purpose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By this faith you are saved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which I preach to you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말씀을 굳게 잡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Unless you believed in vain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도 우리가 내용이 없이 쓰는 말이에요 헛되이 믿는다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Just superficially and without complete commitment 피상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헌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헛되게 믿는 것이다 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헛되이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믿음의 의미도 잘 모르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온전한 헌신 없이 온전한 헌신 없이 온전한 헌신 없이 온전한 헛되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크리스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들려주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For I passed on to you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As a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Or I also received 이것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연결을 시켜 보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 받았는데 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해 줬다고 하는 것 내가 전해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뭔가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1세기의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하고 주고받은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뭔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땅에 묻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때 전해 받고 있었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 1세기의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이건 예수님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서로 주고받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세기의 전도자들 사도들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팩트라고 믿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법정에 서신다면 말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온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서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멀리서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서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장본인이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이시게 됐구나 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던 그 여자들이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야, 그 무덤에 가면은 무거운 돌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 돌을 누가 치워주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정말 순진한 여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걱정이에요 그 무덤에는 무거운 돌이 막혀 있는데 그걸 누가 치워야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걱정거리였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경비병들은 서 있긴 서 있는데요 그런데요 거의 죽은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말로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뭔가 놀라운 광경, 놀라운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사이에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고 무덤에 익불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피어 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이거 웬일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가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거나 말을 할 그런 게제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집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자들이 바로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무덤에서 겪었던 그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가관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나? 말도 안 돼 한번 보세요 성경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알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But the story sounded like nonsense to the man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But the story sounded like nonsense to the man 이 남자들에게 말이죠 이 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논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맨, 맨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죠? 여자들이 하는 말 아유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한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무덤 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의 보금사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버네드 버나드 이 사람 화가 이름을 좀 혼동하네요 마지막 이름은 버네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저쪽 흰옷 입은 사람이 요한처럼 보이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만 한번 클로즈업을 해볼까요? 요한 얼굴 보세요 베드로 얼굴에 그 눈을 좀 보세요 어떤 표정과 어떤 눈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그러면서 지금 무덤으로 가서 여자들이 한 말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굴 표정과 그 눈을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렇죠? 요한은 그의 보금사에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사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루머가 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루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두 번째 루머는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에 있었다 정신이 들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간 것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유대사회에 돌고 있던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루머였어요 이런 루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 때문이에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한 말에는 진실성이 묻어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삶의 진실이 묻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전체가 다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동안에 말씀 진지하게 보지 않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제발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분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딱 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He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declared, 선언되었습니다 When he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났음으로써 살아났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He is Jesus Christ our Lord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진리예요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많은 설교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어떻게 믿어? 이제는 믿어요 이제는 믿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Christ,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Then all our preaching is useless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is useless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And your faith is useless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 useless 다 헛된 거예요 And then we are found to be false witnesses about God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 했잖아요 많은 설교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난주에 소개한 톰 라이트 그분의 말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뭐예요? 야 살아 있을 때 좋은 데도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자 어차피 죽으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템포라리 레지던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템포라리 레지던츠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말을 잘 보세요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아니에요 템포라리 레지던츠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정해진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고 우리의 시리즌십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후회가 없게 먹고 싶은 거 먹자 가고 싶은 데 가자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내셨는데 우리는 템포라리 레지던츠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방식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같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리뽀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분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나요? 그 전에 정말 야 이건 정말 좋은 거야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치 있는 것이 달라졌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이 말은 1세기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늘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그건 누구를 하던 말이에요 히랍으로 하면 Curious 예수 Curious 예수 여기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Curious 예수 이 Curious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Curious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Curious라고 하는 그 히랍어 단어가 Lord, Master, Chief, Ruler, Owne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Jesus is Lord Curious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요 예수님은 Lord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Master니까 나의 스승이시고 Chief니까 나의 Head이시고 Ruler니까 내 삶을 지배하는 분이고 Owner니까 나를 소유하신 분이야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1세기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계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Curious가 영어로 발음할 때 Curious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찾기 위해서 웹스터 다니엘 아니 그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뜻밖의 말을 발견했어요 그 사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Early Christians Confessed Jesus Christ As their Curious 그 처음에 1세기의 그 크리스찬들은 예수, 크리스토를 그들의 Curious라고 고백했다 Instead of the Emperor Emperor가 황제 황제가 아니라 예수, 크리스토를 그들의 Curious라고 고백했다 그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와 몰랐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웹스터 사전에서 그 얘기를 읽으니까 아이고 감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1세기 때 이 Curious 또는 영어로 하면 Curious라고 하는 그 칭호는 오직 한 곳에만 쓸 수 있어요 황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화제를 냈다 그것 때문에 박해도 받았지만 그들은 황제를 Curious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Curious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전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Confession 고백이었어요 이러니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바울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Curious 영어로 하면 Curious 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의 Curious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삶의 변화를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이 말은 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챌린지를 주죠 우리가 만일 지금이라도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Curious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내 사랑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느냐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왜 오늘 우리들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Curious로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말로 주님이란 말은 뻔질나게 하죠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그가 사용하는 그 Curious라고 하는 말이 정말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란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인 줄 알아요 달리 부를 길이 없잖아 주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 들었는지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와 나의 외로움과 나의 절망과 나의 실패와 이것들을 다 감당해 주신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볼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도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을 모르고 읽었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로버트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들어볼 만해요 로버트 플랫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죠 부활은 나의 삶에 미닝을 주고 의미를 주고 and direction 내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 and opportunity to start over no matter what my circumstances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활이 저는 이 로버트 플랫의 얘기를 읽으면서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 이 로버트 플랫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쪽을 향해서 가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원하니까 이쪽이 내 방향이 아니구나 다른 방향을 찾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그 부활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어나면 되는데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단해요 그거 부활신앙 아닙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얘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나누면서 이 말이죠 이 말 속에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 봐요 지나가 버려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해야 되고 그분의 고난을 내가 나눠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보세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보세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내가 취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인지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의 제자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I face daily I face death daily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I face I face death daily In Christ Jesus 나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왜 죽어요 그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복음서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주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일세계 크리스찬들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정말 이 가운데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안들은 이런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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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